하... 아... 미안하다. 형님 니값 못했어. 애들 똥 치웠어야 되는데. 어? 애들 똥 치웠어야 되는데 미안하다. 어. 어. 아니에요 형님 제가 너무 못함. 아, 아냐? 알면 됐구. 어. 어. 자 지금 오신분들 화면터치와 상단에 따봉추천 다들 한 번씩 부탁드릴께요 여러분들. 흐읍. 음. 아...씨. 빛의 베인이요? 두팔 했는데 다 샀는데? 흐읍. 베인. 베인. 베인 존나 안좋은데 베인은? 아이고. 넥스트아웃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넥스트아웃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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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개팬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 쪽지 뭐 어떤거 확인해달라고 하시냐고. 뭐 어떤일로 그러시는지. 계속 빗물 하셨었는데. 아. 뭐 어떤일로 그러시는지. 꿀테이신지? 한번 볼께요 한번. 뭐 땜에 그러시는지. 아 그럼 좀만 기다려봐요. 한번 기다려봐요. 제가 끝나고 연락한번드릴게요. 제가 끝나고 연락한번드릴게요. blob bib 찬도 지금 혼내ayed. 조금이따 esse. 게다 하 bitch. 뭐가 100만원으로 대별이시다. 다르. cuarto 귀화로움. tanta 화농. 바ử 부분도 휴대하게 주ーン 활용하게 씌여 넣었었거든요. 오리지 말고 원인으로 또 forehead. 이달리 를 밴내야돼 이달리 이거 너무 잘 터져 철고래기 한게 고마워 아이고 우리 밥 먹었어요 형님 백개 아직 안먹었어요 저 형님 밥값 챙겨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잘먹을게요 잘먹을게요 고마워요 비치베인 나왔던데 방금 샀어 한번 해보게 내가 보기엔 이거 다치할거 같은데요 야 베이충 씨발라마 개새끼야 병신하면서 야 975rp밖에 안하던데 야 975rp밖에 안하던데 다치할거 같은데 다치할거 같은데요 탱키하게 가자 탱키하게 탱키하게 쓰레시같은게 죽긴 헬카림의 빵템에는 거의 배면 밥들이지 음… 쎄주까지는 조금 어 인과장 말해 듣고있어 나 듣고있어 쎄주 이거 무조건 저간 들어야겠네요 알겠어 알겠어 이거 끝나고 줄게 전내 씨발것 물 수itter 용도들 때도amyka 스크럽 플러스 하아.. 라인전 필킬 따야된다 진짜로 라인전이 그다마 시식이 물방울 밖에 없거든 더수 안밟으면 되고 마이아몬드 일단 내가 보기엔 나는 되게 흥할 것 같아요 라인전 되게 흥할 것 같은데 일단은 헤카림한테 2렙대 솔킬 나올 것 같아요 2렙대 헤카림이 일단은 도끼 2스택 돌리다가 하나 둘 2스택 딱 2렙 찍어주는 순간 야수홀은 1렙이겠죠? 라인클리어가 딸리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뭐냐 야수홀은 분명히 에어본은 분명히 있어 에어본은 있는데 삑살이 나면서 바로 헤카림 2키고 들어가서 점화 걸고 헬리콥터 있죠? 헬리콥터 계속 돌려가지고 내가 보면 2렙 솔킬 나옵니다 진짜로 진짜 진짜로 예언해 볼게요 진짜로 야수홀 대리님 스페리츠 다릅니다 스페리츠 다라고 다 대리냐? 군대 간 형 거 하는 동생일 수도 있는 거고 봐야 알아요 아니 스페리츠 다르다고 어떻게 아니 스페리츠가 틀리다고 어떻게 이게 됩니까? 아니 스페리츠가 틀리다고 어떻게 시발 대리네 시발 좆 빠지네 존나 잘하는구만 시발 뭐 트리플킬 뭐뭐뭐뭐뭐 근데 저 정도는 나도 다 하고 대리 뭔 대리야 대리 아니야 대리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 정도만 내가 말하는 대리는 실력이 진짜로 그 본 주인보다 훨씬 좋은 게 나 그거의 대리라고 생각하고 실력 없는 사람이 원래 주인보다 실력 없는 사람이면 대리가 아니야 그거는 대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대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KDA좀 좋은 정도? 대리 아니에요 여러분들 대리 절대 아니에요 대리 절대 아니에요 일단 야소호 형 아까 욕했던 거 미안하고 어 실루해 보겠스 나 맘놓고 싸도 되지? KDA 지르더만 어 맘놓고 한번 싸볼게 한번 마음 놓고 싼다 실버님 묵년종 미쳤냐? G랭크인데? 아아 티몰라 말 가려서 하자 응 마이힐 후훗 쨍크스 남기면 1방점 맞겠네 맞다가 그냥 Q2 các 문제 한번만 풀어주면 되는데 곧 2댁디 한 번만 풀어주면 되는데 자크 씨발라마 이럴거잖아 어떻게 알았냐 이 씨발라마? 아무리 짜봐야 우유 안 나와 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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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봐냐 너무värm vero ×me lead 다 뺐다 스펠일 다 뺐어 이득이다 보습할만하다 이제 오 야수호 몰라 야수호는 반전이 있는 챔프여 몰라요 여러분들 반전이 있는 챔프여 가지고 봐야 되요 여기까지 총알 솔킬 누가 못내 다 되지 보습도 솔킬 존나많이네 채팅창에 배드 히퍼 니 엄마가 널 낳은게 반전이라고? 그런 말 하고 싶냐 어린새끼가 이새끼 말하는 싸가지 보소 진짜 옆에 있었으면 너 형한테 뺨 맞았어 이새끼야 뺨새끼야 알았냐 채팅창에 21개 어제 징크스가 CS 더잘먹었냐 아니네 계산상을 따지고 보면 비슷한거네 아직 배드 히스테인더 저도 자체세 이건 어어 야수호가 야수호가 야수호 솔직히 이렇게 흥한거 나 처음봤다 진짜로 봉수호 봉수호 봉수호이후에 봉규야수호이후에 이렇게 흥한새끼 처음봤어 진짜로 어 CS좋아 아유 선고 아 왜 안나가 선고 아 존낙박치네 이거 내가 전멸선고로 호응한다 이거 들어가면은 어 와드 걸렸네 먹어 먹어 이거 먹어 나 뭐한거냐 방금 어 뭐야 나 뭐한거니 방금 미친거니 미친평캔 미친평캔 나와나와미친짓하지마고 나와 할리 아아 얘 뭐 전멸쿨만 돌려면 뭐 그냥 막 들어가지고 미친놈처럼 저거 시가 거어엉 병 걸렸나 진짜 막 막들이네 어 미니언 성공 줄였다 제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씨가 나 틀렸 오케 미니언큐 게이든 나이스 빵테 노사람 미니언 성공의 미니언큐 대박 아이아압 박박 빌지 들고 가지마 흠냯 들고 가자 흡냯 똑같으니까 공급으로 가가지고 CS 문제 더 먹어야지 이해가 안겠어 빌지 가는것도 의미가 없어 지금 빌지도 충격도 잘 안나와가지고 아 먹혔네 라인이 좀 괜찮긴 하네 라인이 아이디 받았죠 시청자한테 지금 여기서 CS 46개 러쉬 빌지 샀으면 먹었다 솔직히 그거다 빌지 워터 샀으면 먹었다 저거 저거 두개 다 먹었다 빌지 워터 샀으면 저거 다 먹었다 안 놓치네 CS 절대 안 놓친다 CS 우치면 사람 아니다 안 놓친다 놓쳤다 원래 사람 아니었어 괜찮아 언제부터 사람이었다고 안 놓친다 저게 맞네 야수 탑 그냥 돌입을 냈네 지금 빼자 이거 스스로 막기만 하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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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타까기 남타까기 잘 안나오네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남타까기 안나와가지고 잠깐만 기다려 이럴봐 근데 이게 못들어갔었어 이거 찡크스 잡는게 최선이긴 했는데 어쉬를 세개나 쳐먹었네 어쉬를 세개나 쳐먹었네 나 미니언선거였냐? 나민선거 아니었어? 기억이 없네 확실히 롤은 안죽어야돼 그래야돼 진짜로 CS 놓치고 경험치 놓치고 커 확실히 일단 안죽는게 CS를 라인전에서 못먹어도 안죽는게 당땡이 도대체 근데 보겸마 아는놈이 그래? 어? 보겸마 아는놈이 그러냐? 어? 미친씨끼야 야소 죽었다 야필패도 떴다 야소도 한번 죽었거든? 자카야 방송 보고있지 오면 무조킬 나온다 이거 오면킬 나와 이 스킨 지금 파내고요 이 스킨 지금 못사요 베인 첫판 이상한 사람들만 선착순 판매하던데 지금 그래도 안샀지 아직은 판매 안됐고 베인 첫판 이상한 사람들만 있죠 여러분들 먼저 사수있게 해줬어요 내일부터 판대요 자 장애인한테만 파네요 말이 좀 심하다 어 장애인한테만 파네요 장애인한테 안판다니 말이 좀 심하네 친구 저거 극딜 질려요 극딜 질려요 저거 아 근데 이게 지금 가면 헬카린 가면 헬카린 가면 들어가 헬카린 가면 들어가야된다 이거 헬카린 가면 들어가야된다 지금 들어가면 안된다 헬카린 바로 뛰어온다 여기로 저거 강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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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했어 우압에 나미 지금 활색 1패라고 배치인데 족밥이구만 쇼킹 쇼킹 자 뇌 윤훰 스피 어 뇌 에임드룸 지금 궁이 있을텐데 지금 존나 노리고 있을꺼거든 인연 정리하고 괜히 저세기 피도 존나 없는데 씨발 어? 궁 깔리면은 어? 망태는 W 맞고 어? 막 나오거든 야 내 CS님 그만 처먹어 찍스야 개 처먹네 밥도둑 수준이네 아... 여기 와서 시스트를 몇 개 처먹고 간거야 직스 새끼 찍스 진짜 몇 개를 먹고 갔냐? 다섯 개? 뻥치고 있네 씨발 열다섯 개 아냐? 음 개봉인님 어서와요 연운칙스? 하아 눈물나게 진짜 존나 패고싶네 저러다가 저러다가 모르고 무라마나 샀다가 어허 우물에서 뽀킹 한번 했는데 환불 못하면 개꿀잼 어허 평타지 엑스 평타지 엑스 잠깐만 야수호가 3킬 어 잘 컸네요 성장 무락무락했네요 지금 보니까 내부 Some 직스 요는 약간 에바예요 에바요 맞아 에바요 이건 누가 봐도 다이블데 와드 되있을걸? 이건 누가 봐도 다이블데 와드 되있을걸 좋았어 베이 칼팀 본사람 다 제꼈어 방금 와씨 방금 베이 본사람 방금 베이 본사람 와우 와아 못봤어? 못봤어? 뭐 이러다 물뻥을 막고 헬카림한테 한번 뒤져봐야지 어 느낌 안좋다 쟤들 아 시발새끼가 시발새끼가 시발새끼 면사를 날릴 줄 아네 아니 근데 헥크림은 진짜 ㅈ밥이야 진짜로 베이한테 아무것도 못해 이러나 이러나 빠짐맞으면 진짜 불재비긴 하지 이러나 이러나 시발 들어와 다 들어와 이러나 안 지키냐? 이러나 안 지키냐고 희마날들 정마붙해보임 정마붙해버려 시골난 다 Sara 체납 빵띠 존나 못하네 아무것도 못했지 진짜로 간만 존나 봤지 밀당 존나 했지 줄듯 말듯 벌렛재만은 팬티버스 아니 팬티드림은 아니고 지금 아직 청소년들이 많이 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줄듯 말듯 과자를 줄듯 말듯 뭐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자 일단 저쪽은 그러니까 분명히 약간 심의에 걸릴수가 있기 때문에 신곡키 누르지 마세요 오른쪽 하단에 여러분들 오른쪽 하단에 있는 신곡키 보겐이 씨발로 제대로 올렸다 개새끼 신곡키 존나 눌러야지 옆에 있는 추천이나 누르세요 여러분들 화면 터치하시고 상단에 따봉추천 다들 한 번씩 부탁드리고 PC분들 오른쪽 하단에 엄지손가락에 옆에 있는 신곡키 누르지 마시고 따봉키를 좀 누르세요 여러분들 이 시간에 정말 많은 팬들 보고 계시는데 추천 3000개거든요 상주부대님 포스트님 엄마닦가님 닭뼈슬립 춘자모님 성민이 형님 맛있다님 오이집고구마 땡큐 깡 상주심치 뱃뱃뱃뱃뱃뱃 미친별씨 미친별씨 이새끼야 나한테 궁을 쓸려야겠지만은 알리 튕겨 새꺄 안 튕기고 뭐하는거야 알리야 튕겨 이건 솔직히 알리 극혐 솔직히 이거는 솔직히 알리 극혐 알리가 들어가서 이렇게 띄웠어야 돼 아 남 탓이 아니여 이거 내 탓이다 내 탓이 맞는 이유 여기가 부실골풀이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가 챌린저였다 이거는 알리 탓입니다 들어가서 쿵하고 날리면서 띄웠어야 돼 이게 챌린저였다면은 알리는 쌍룩먹었을거에요 하지만 여기는 진짜 여러분들 심해이기 때문에 내 탓입니다 아 우유 속에 아몬드형님 100개 아이고 고맙습니다 우리 아몬드형님 100개 감사해요 우유 속에 아몬드형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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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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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어둠 초점 패시브 활동할 때 이속이 몇이나 올라가는지 모르겠는데 30? 나 초코로 추적되냐 이걸로? 슬슬 던지네 렉이 안녕 으으으윽 소탑을pro격해주세요 아 공수 5팀 50까지 진거 아니야? 그냥 이거 무조건 수분을 가야 될 것 같아요 질려볼까 한 번? 내가 보기엔 징크스가 충일하면 여니까 내려가서 CS봐로 먹을거예요 안 내려오네 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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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드인건지 방풀인건지 모르겄는데 와드네요 가는척하면서 또왕가기 존나 집요하게 죽일기 요건 방풀 이건 답도 없는 씨빨 핵 방풀 어 2,300 오수아라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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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튀어 이거 튀는게 맞아 카이팅 한번요 오 야 더 지었으면 될뻔 했잖아 힛인척하면서 간 보는 척하면서 힐주면서 쟈크야 뭐하냐? 쟈크 뭐하냐? 쟈크야 쟈크 뭐하니 i? 조그 showing 우 kill 어 shocking 이Previous 야 소요 내가 양보했다 내가 펜타 먹으려다가 내가 원래 카이팅 좀 더 했으면은 내가 원래 카이팅 더 했으면은 진짜로 내가 내가 펜타 가지고 양보고 나발이고 그냥 씨발 아 이 씨발새끼가 나와 이 개새끼야 어디살어 씨발라미 지랭크한데 지금 씨발 미친새끼 아아 존나파네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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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씨발 삼타아 지켜라 새끼야 형을 좀 지켜임말이야 날 좀 지켜라 어? 어? 지켜임말이야 어? 영물만 뜯지말고 영물 존나 뜯네 일단 수원부터 가자 스턴이 너무 많아가지고 라이가 2300원 일시불 개이득 어? 야 쪼 자 야 소템 영롱하네 영롱해 음 와 이십취브 때 베인은 전에 잘커네 사실상 아까 펜타 베인이 먹었으면 베인 뭐 완전 씨발 포우의 하이트 하이라이트 올라갔어 모베인으로 아 근데 용은 계속 먹혔구나 우리가 순상기 인형하게 바론이 야속까지 있으면 어 너 혼자 쳐 오케이 홀바론 쳐 이 새끼야 장난입니다 쳐 이 여기서 킬자마 포우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까 펜타 원래 베인꺼 라니까 아까 원래 베인꺼였다니까 진짜 야속 다 주워 먹었다니까 딱 그 용있어요 이 새끼들 지금 메가보기 용딱치려고 할텐데 용바로 모여 용바로 이거 약간 무섭다 펭키가 3대5거든 3대4니까 빼는게 좋아보여 아 야쏘 또 시바 제끼 부리네 또 아아아 아주 아닌거 같다니깐 이건 시발 아냐아 아니 야 지켜 형 지켜 어 시발 질수 없다 그렇지 시발 수은장식이 없는데 하이치 성공 힘호흡 좋았다 와 숨 막 돌아왔네 지금 아리 나이스 다 나온다 소련각인데 얘들 직스야 그런게 객기야 직스야 봐봐 애들 다 나왔잖아 너 혼자 안 뺐어 너 혼자 어 그게 객기야 직스야 듣고있냐 연운충화 구독자 집다녀와서 형 1대1 카이팅 하면 간다 가풍 가풍 미친공속충 2.18 좋았어 자 여러분 많은 분 보시는데 화면 터치하시고 상단에 따봉추천 다들 한 번씩 부탁드리고 PC분들 오른쪽 가단에 엄지손가락 옆에 있는 변 다들 즐겨찾깁니다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 다들 부탁드려요 여러분들 우리 차공님 보겸이15님 너무 감사하고 행노재민 언니 우리 네모상자님 감사해요 추천 한 번씩 나도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추천 너무 작아 데미지 뭐냐 이거? 오이씨 다행히 무난하게 끝났으면 냄새긴 하네 주문하지 아주 완벽했어 와아아아우 자 여러분들 화면 터치하시고 상단에 따봉 추천 다들 한 번씩 다들 부탁드리고 PC 11점 아 역시 천상계다 보니까 야수호 진짜 잘하긴 했네 수호야 형이 웬만해선 따봉 안 눌러주거든